이 새끼들 보리 다시만 왔더니 보리 큰 야 이 새끼는 잡아둘 잡아둘 아 이 새끼들 보리싹이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올라오기도 전에 다 파먹고 있네 지금 야 내려가 내려가 야 내려가 올라오지마 우리 보리 싹 쫙 올라왔어요 자 보여드릴게 저번에 보리 심은거 있죠 야 이쁘정하게 싹 올라왔어요 이쁘게 많이 올라왔죠 팔아 쳐 야 깡손아 가자 가 보자 또 왜 또 물이 안나오나 또 가보자 당 물이 안나옵니다 또 저번에 소금 판걸로다가 물을 틀어 주긴 하는데 물량이 작아서 계곡물도 같이 흘러나오게 해줘야돼 그래야지 하루종일 흘러요 가봅시다 어디가 막혔는지 여기가 가재도 많은데 가재있나 한번 잡아볼까 가재? 야 이 새끼 일로 이리로 돼지새끼들 내려온거 같은데 이게 돼지 흔적인데 이거? 돼지? 이 새끼들 봐라 가재있나 한번 봐야겠다 가재 옛날에는 여기 가재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 많이 없어졌어 제가 조선 조선 랍스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조선 갑시다 꼭 찾으려고는 없구여 한 마리 나오겠지 이 위로는 오염원이라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위로는 일곱순이다 일곱순 여기에 살아요 가재가 돼 여기 줄이 안 나와? 야 가만있을끼야 올라가자 여기 꼬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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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난다 이거는 보호하니깐 멧돼지 해골입니다 멧돼지 해골 딱 봐도 멧돼지 해골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하나는 거기에 있어요 아이씨 타고 deste 꾸덕꾸ask 랍스타를 한 번 찾아보자 랍스타를 한 번 찾아보자 랍스타를 한 번 찾아보자 랍스타를 한 번 찾아보자 랍스타를 한 번 might be 고춧가루 logging 잘 온다 생크림 야채 트랩 야채 이게 다 멧돼지 패끼들이 가재도 잡아먹나? 가재들이 다 어디 갔을까? 옛날에 찬바람 불고 뭐하면 옛날에는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구리 잡아먹으면 큰일 나죠 오늘은 개구리 찾아먹고 또 치즈가 찾아왔어요 잘 먹으니... 처음이에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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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팽이버섯 반죽 내가 짜장면을 먹었다는 얘기는 다행히 식혀서 누구랑 같이 먹어야지 ций 가ASH인 줄 알았어 한마리 나와봐라 excellent 뭐여? 뭐여? 돼지야? 뭐여? 뭐 빠스락거리는데? 나한테는 나단자로밖에 없는데 완전하네 야 오늘은 준비가 안됐다 오지마라 준비되는 날 맛짱뜨자 야 이거 아닌데 옛날에 이거 작년에도 봤는데 과제 못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지 안나오네요 살짝 얼굴만 보자 볼라그랬으면 안보여주네 새끼들이 아 뭐여? 으악! 뭐여? 진짜 대리새끼 아냐? 돼지새끼 맛짱뜨는 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야되요 일단 준비가 안됐어요 오늘은 비행기 일하면 안되는데 일하면 안돼 한 마리 나와줘야돼 가제야 희한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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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제는 다음식기에 없어요 자 물은 뚫어놨고 네보 내다가 봅시다 물이 얼마나 잘 나오니까 힘으로 어떤 냄새인지 돼지새끼 Angst 맞짱 한번 쬐자는거야? 잘하네 금희 같은 intrins dam 맞짱뜨기 딱 좋다. 나타나봐. 딱 좋네 여기. 여기서 한 판 한번 더 건네. 새끼들이 이런 데 있죠? 이런 데가 다 돼지가 다니는 길이에요. 반질반질 하잖아요. 이것들이 점점 더 올라오네. 내려가 내려가. 올라오지마. 여기까지 오르면 안 돼. 안 돼.